강성규 사회민정수석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가 대학 후배니까 3년 후배니까 당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민경욱 전 의원이 강성규 대통령실 신민사회수석 제 앞에서는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민경욱 전 의원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신민사회단체 관계자들하고 대표들이 아마 강성규 사회신민수석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일부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던 모양입니다 사회신민수석이 당연히 시중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잘 숙지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해야지 부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양반이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레비전 같은데 나와가지고 강성규 씨가 총대를 메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 하자고 이렇게 야단법석을 지었던 사람 아닙니까 1963년생입니다 고려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왔고 정치외교학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신민단체의 대표나 관계자들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강성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 않습니까 강성규 사회신민수석이라는 사람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앵벌이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징징거리지 말라 울지 말라 강성규 발언을 보면 선거공정성을 제거하는 것은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의무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기분 내키모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거 사기가 이런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지가 마음에 들면 침묵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 먹고 사니까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이든 간에 이 일을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을 내니까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 역할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이 발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징징거리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개떡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떡같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시민사회수석이란 친구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그를 만나가지고 하소연했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부자도 끝내지 말라 이런 개떡같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울만큼 배웠잖아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 때 이런 교호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면 자유를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뭘 배웠냐 이야기죠 정의라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호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정의는 뭡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사기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이 뭐라고 내 앞에서는 지가 왕이냐 부정선거 부자도 여러분들 꺼내지 말라 고려대학교 교호는 자유정의 진리죠 진리는 뭡니까 진실과 동전의 양면이고 사실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하기에 뭐 고대대만 나무랄 게 아니고 서울대 교호는 베리타스 룩스메아는 라틴어 여러분들 문장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나의 벗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진실과 동의할 것이고 사실과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 관계를 가지 않습니까 사실을 깔아뭉개고 진실을 파묻는 것이 지금 서울대 출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진실을 깔아뭉개고 진실을 파묻고 진실을 외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리타스 룩스메아 서울대학교 교호인가 아니면 무슨 구호인가 모르겠지만 라틴어의 이름들 진실은 진리는 나의 벗 다스레이통에 던진 사람들인 거죠 제가 뭐 틀린 말을 한 겁니까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고려학교 교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유정의 진리지 않습니까 때가 묻었더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강성규 씨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이렇게 치른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마포구 갑에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후보하고 여러분들 경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값이 미래통합당의 강성규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투표소 레벨로 동레벨로 전산조작을 이용해가지고 강성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한 30% 내외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걸 전산조는 누구한테 그냥 갖다 주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함께 준 거 아닙니까 차이값이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3% 플러스 15%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장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합치게 되면 약 최대한 30%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0%만큼 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정상투표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차이값이 0의 3%가 나와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는 모든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결과를 낳는데 제 앞에서는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지낸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대한 3년 후배니까 내가 일가를 하는 겁니다 인생 그따위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뭐가 그렇게 오래간다고 그렇게 다 거짓말을 하느냐 이야기죠 윤석열이 옆에 여러분들 다 있는 수석들이 다 이 고만고만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래가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이러려고 정치 여러분들 뭡니까 정권을 교체했냐 이야기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냐고 이게 이게 사기지 어떻게 선거냐 말이에요 전산 조작을 이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노국량께 스쳐 넣은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데 이런 걸 가지고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갑에는 동수가 7개가 있습니다 동산하에 47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47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서 압승을 합니다 47대 제로입니다 확률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47개 곱한 확률입니다 수십억의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소에 조작을 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강성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강성규가 100표를 얻을 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01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외사전투표나 관내사전투표도 다 비슷한 101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외사전투표에 표를 쑤셔너 줘가지고 미래통합당의 강성규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는 176표를 얻게 만들고 관내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의 강성규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가 155.5표를 받도록 만든 겁니다 이 여러분 이 증거가 또 뭐죠 완전히 관외사전투표하고 관내사전투표를 예 그냥 조작한 증거입니다 47대 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동네도 한번 봤습니다 옆동네가 마포구 어리입니다 마포구 어른 정청래하고 김선동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또 더 심합니다 동의 9개인데 투표수가 62개입니다 62군데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가 승리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투표수 레벨 62개 모두 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에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관외사전투표나 관내사전투표가 다 114.4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숙여 넣어줬기에 따불이 나온 겁니다 김선동이 100표를 얻을 때 정청래가 208표를 얻은 겁니다 관외사전투표에 김선동이 100표를 얻을 때 관내사전투표가 217표를 정청래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차이가 노란색하고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난 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는데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다는 건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표를 어떻게 쑤셔 넣어줬습니까?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했으니까 마포구 의뢰 62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표를 다 빼앗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절대로 사전투표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62성입니다 2분의 1에 62개를 곱한 확률이니까 수십억 분의 1로 정청래가 4.15 총선에 마포구 의뢰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속하는 강성규라는 시민사회수석이 제 앞에서 부정선거의 부자도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앵벌이처럼 여러분들 다룬 겁니다 지가 선거를 이렇게 뺏겼는데 이렇게 선거가 조작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청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선거 사기를 이렇게 뭡니까? 덮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니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윤석열 탄핵에 충분한 근거나 여러분들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도둑질을 한 놈도 문제지만 도둑질을 덮겠다고 여러분들 발악을 하는 놈도 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지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도둑질을 당했는데 이게 다 밝혀졌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 덮겠다고 하니까 그 놈이 그 놈인 겁니다 다다른 다다한